금강경 10분 장음 정토분을 하겠습니다. 정토, 깨끗한 땅, 즉 신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 국토를 장음한다. 이런 말이죠. 불고 수보리 허이윤, 나열의 숙제, 연등불소, 호법유, 소득부.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연등불처소에 있을 때 법에 얻은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소, 호법, 실무소득.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연등불처소에 계실 때 법에 실로 무소득입니다. 얻은 바가 없습니다. 서성이신 연등불에게 법을 이제 구하고자 연등불처소에 머물러 계시는데 얻은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법에 얻는 바가 없다. 그러면 얻는 바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행로가 법을 깨닫고 법을 보고 아는 그런 길로 항상 나아가고 있고 또 모든 일체의 존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내 영혼이 분명히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은 이렇게 인간 영혼으로 머무르고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영혼이 아니고 이렇게 불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 영혼의 참된 모습이다. 그것이 곧 진여다. 법을 공부하고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서 법을 얻는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왜 잘못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을 깨쳐가는 것이 다 길을 가는 겁니다. 저기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데요 공부하면 알수록 점점 더 모르겠어요 그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알수록 점점 더 미묘하고 신묘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갈수록 점점 더 미스테리고 점점 더 지나오면서 익힌 것들이 이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참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혼돈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알수록 모르겠습니다가 잘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모르겠는 나는 누구냐의 말이야. 이 모르겠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이 모르는 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 되는데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 머물고 있어요. 이 법에 얻는 바가 없다는 것은 법을 안다 모른다 이런 데 머무르지 말하는 겁니다. 그냥 법을 내가 갖고 있음을 믿고 그 법을 갖고 있는 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되는데 중간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따지고 들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또 따지고 드니까 뭐 알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이 짧은 인생에 공부해봐야 얼마나 해요. 하는 데까지 하게 돼 있는데 누구나. 공부하면 할수록 더 미묘한 세계에 들어가니까 점점 더 모르겠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는데 알려고 하다가 인생 다 보내요. 그게 아니고 그 모르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또 가야지요. 그러면 아는 나가 나옵니다. 법을 갖고 있는 나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서 단답식으로 내가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없습니다. 딱 이러고 그 이상 이것과 관련된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화제가 또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수보리의 유나 보살 장엄불토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은 불국토를 장엄하지 않느냐 불야세주는 아닙니다. 하이고 장엄불토자 적비장엄 심영장엄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적장엄하는 것이 아니요. 그 이름하여 장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 세계가 더없이 청정하고 더없이 밝고 더없이 환희로운 세계인데 그 세계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국토를 더럽히는 것이 되지요. 나 때문에 불국토가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청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장엄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즉 예를 들면 보시를 한다. 이 보시를 하는데 내가 그 보시를 하고 그래가 덕을 쌓고 좋은 과부를 받고 또는 보시를 하면서 온갖도 안 좋은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일체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지저분한 사람이 보시하는 것이 돼가지고 내 존재 자체는 늘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놨는데 연등불서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없다. 그럼 나 자신을 청정하게 해가다 보면 법을 가진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 여시생 청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 성량미촉법생심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라. 세계도 마음을 머물러 내지 말고 성량미촉법에도 마음을 머물러 내지 마라. 즉,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일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난다.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는 데서 마음을 내라. 이게 뭐냐면 이 공에서, 진짜 공에서 그냥 내가 마음을 비웠다. 이런 공이 아니고 마음이란 것이 아예 소멸된 그 진짜 공에서 나오는 마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면 부처고 신인데 이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공을 얻으면 공을 얻는데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마음, 자비심, 청정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온다? 부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슬프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내 마음에 응해서 화신으로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 부처님의 마음의 뿌리는 공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대상에 대한 집착과 그 대상에 내 욕망을 투영해서 가지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전부 그렇잖아요. 대상을 보고 거기서 자기 욕망을 근거로 해서 뭐 좋다, 싫다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서 나오는 마음이라 또 좋은 것에 머물러서 나오는 마음도 머무르는 거지요. 그러면 진짜 공에서 나오는 마음하고 이렇게 좋은 것에 머물러서 나오는 마음 착한 마음, 그죠? 의로운 마음 뭐 그런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부처님도 착하고 자비롭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중생 도와주고 뭐 나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마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억무소주에 있다. 내 마음은 그 대상에 머물렀다. 똑같은 마음이라도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대상에 머물러서 착한 마음이 나오면 어떤 결과를 넣습니까? 그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고통이 생겨날 수도 있다. 상대가 배신해버리면 내가 도와줬는데 그죠? 그 슬픔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상대가 참 감사해하면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계속 낳는단 말이야. 대상에 머물러서 생기는 마음은 또 다른 그가 이어진 마음을 계속 연속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온갖 잡다한 마음으로 번뇌 망상으로 뒤덮여버린다. 그러면 공에서 나오는 진심은 그 마음은 어떠냐? 내가 도와주고 그 대상이 어떻게 하든 집착과 상대에 대한 원망도 없다. 내가 도와줬다. 내가 할 바했다. 내 임무 끝 내 하고 싶은 거 했다. 나머지는 몽땅 뭐다? 그대의 자유다. 자유다. 이게 차이야.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중생이 상대에 머물러서 마음을 낼 때 얻는 결과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도와주신다. 딱 도와주고 그 다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래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번뇌가 없다. 뭐만 남는다? 내가 상대를 도와준 핵만 있다. 나와 상대가 없이 핵만 있다. 이게 억무소주, 이생, 기심에서의 봇이다. 이런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엔 번뇌가 붙지 않죠. 상대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번뇌가 생기질 않죠. 수보리, 비여, 유인, 신여, 수미사랑의 유나.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있어 그 몸이 수미사랑만큼 크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몸 크지 않느냐. 수보리한 심대세점 매우 큽니다.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아니 갑자기 또 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사랑처럼 크다. 이게 물질화된 몸입니까? 수미사만큼 크다 몸이. 이거 물질화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뭐겠소? 영혼이지. 그죠? 영혼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과 공부는 내 영혼을 점점점점 키워가서 우주에 꽉 채우는 일이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고 듣고 알잖아. 그게 지혜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크다 하는 거 대신 이 큰 몸은 내 혼이 우주에 꽉 찼을 때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 속으로도 내 혼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나라고 할 게 따로 있나? 없지. 모두가 내가 되고 내가 모두가 되지. 그래서 내가 꽉 차 버리는데 이 우주에 그 이상 큰 몸이 어딨소? 그 큰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물질, 육신을 얘기하나?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 건강형에서도 직설적으로 영혼을 얘기를 해놨어요. 이 큰 몸이라는 거는. 우리가 커 봐야 한계가 있잖아. 이 물질은. 그래서 갑자기 또 큰 몸이 왜 나오냐면 다 연관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 몸이, 내 혼이 우주에 꽉 찼을 때 상대 속에 들어가서 빈틈없이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마음으로 꽉 찬 것이 장음화된 불국토고 내가 그렇게 돼가는 것이 법을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서성으로부터 진리를 얻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뭐냐? 스승은 이미 우주에 그 혼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우주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제자도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그런데 뭡니까? 아, 저 공부하고 싶은데요. 진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까진 좋아.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내가요. 어떻게 개체화된 내가 우주의 진리를 얻을 수가 있나? 내 영혼을 우주로 확장시켜 가면은 그 우주 공간에 차 있는 진리가 자연적으로 나한테 흡수돼가지고 저절로 깨치게 되고 이 우주 공간과 하나가 되면은 빈틈없이 하나가 되면 이 우주에 꽉 찬 진리가 그냥 그대로 내 것이 되고 또 그 몸 자체가 진리의 몸이 되는데 그럼 이심전심 정체가 뭐냐면 이 우주에 꽉 찬 스승의 혼을 따라가지고 내 혼을 확장을 시켜가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혼과 완벽하게 똑같아졌을 때 둘을 따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심전심 마음을 따로 나누어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했냐면은 중생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전해진다고 말로 표현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둘이 일체화 되는 거다. 그래서 다른 마음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불국토를 장음해야지 내 몸을 키워가는 것이 장음하는 거고 내 개체의 욕망을 근거로 나오는 마음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불국토를 장음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불국토가 장음되는 것이 내가 곧 법을 얻는 얻어가는 길이다. 이걸 이렇게 별개 내용 같지만은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한 단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음 정토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